올해는 베란다 화분에 집에서 자주 먹는 채소 종류 위주로 씨앗을 심어보고 싶어서 근처 다이소 매장에 왔습니다. 당근, 대파, 냉이, 알타리 무도, 배추, 부추 화분마다 한 달 전부터 종류별로 씨앗을 심어놨는데 싹이 먼저 올라온 것도 있고 아직 싹이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걸 지켜보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양파는 다진 마늘, 양파는 다진 마늘, 참기름, 양파는 다진 마늘, 양파는 다진 마늘, 설탕, 설탕을 흡수, 다진 마늘, 양파는 다진 마늘, 양파와 설탕을 넣고 볶아주세요. 고춧가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보다 따뜻한 봄날씨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도 겨울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